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많이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동안 있었던 그런 청와대가 주도했던 통계조작 실태가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게 됐네요. 아마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통계조작.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단 몇 해 전의 이야기도 좀 가물가물하죠. 의욕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효과를 못 보니까 국민소득분배율 같은 것을 조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조금씩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통계조작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모든 신문일이 이제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조작 안 한 게 있겠냐 선거도 조작을 막 하는데 통계조작을 왜 안 하겠냐 여론조작을 왜 안 하겠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통계조작 문정권 동안 통계조작에 대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야 아무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작 안 한 게 있겠냐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작은 다 지금 뭉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통계조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 동안 집값 통계를 94차례에 조작을 했네요. 이제 22명 수사 요청을 했는데 장하성 김수현 등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수사 요청이 됐고 집값 보고를 주 1에서 3회로 늘려서 발표 전에 미리 받아서 조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정권이었는데 뭐 이 정도의 아주 우습지 않습니까 소주성 실패의 소득 분배 악화 통계 가중값 바꿔서 왜곡을 했고 이제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완전히 그냥 조작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 당시 업무에 직접 관여했거나 바로 곁에서 지켜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부동산 수치가 나오도록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고위급을 실무자까지 고강도 압박을 했다.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또 다 나오겠죠. 조금 더 상세하게 중간 수치를 보고받은 청와대 시장 똑바로 보고 있나? 2018년 1월 4주입니다. 국토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이제 산하 기간이죠. 부동산원에서 양천구 상승률을 1.32%에서 0.89%로 낮췄다. 2019년 6월 3일 청와대 강남구 상승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국토부 우리가 다 죽는다. 한 주만 마이너스 해달라. 부동산원 서울 상승률을 0.0%에서 마이너스 0.01%로 낮췄다. 이런 조작 사례가 이제 아마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세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잘못된 일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에 비하면 집값 소득 통계 조작 문정부 국민을 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나오는데 정작 조선일보가 좀 다루어야 될 것은 이런 시시콜콜한 조작보다도 득표수 조작인 거죠. 이제 오늘 또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은 이제 대선 직전에 김만배가 주도했던 그런 허위정보유포 거짓말 상수법을 엉진 못한 나라의 아찔한 선거 진짜 아찔한 선거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약 240만 표 득표수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풀러서 이재명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라든지 통계 조작 이런 것은 세 발에 핀 거죠. 사슬도 또 다루었네요. 전무후무한 경제통계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문재인 청와대였다. 이렇게 참 영향력 있는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가 자기 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참 제자리를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건데 이렇게 변중만 계속 울리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 여론 조작, 가짜뉴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선거 자체를 조작하는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많이 바뀐 거죠. 또 조선일보의 통계 조작은 유럽 선진국인 그리스를 국가 부도위기까지 내몰았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말입니다. 거짓, 위선, 사기 이런 것을 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묻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현재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는 덮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덮이 있는데 조선중앙동화도 일익을 담당한 거고 대법관들은 내놓고 이렇게 뭉견 거고 뭐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피해자이면서도 전혀 이 문제를 고쳐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득표수 조작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면 벌써 여론조작 조짐 같은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더 밝힐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타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1군에서 5군까지 득표수 조작 실태를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시하게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좌파 장기 집권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 정도는 윤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가 조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큰 선거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는 절대로 사전특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받은 문정부 하에서의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입니다. 선거 득표수 결과 조작에 비하면 아무튼 국가가 하루속히 정상화 돼 가지고 이렇게 사악한 불법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을 훔치고 훔쳐서 의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악법을 양산해서 내놓고 악법 양산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약탈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국민들 자신도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 신민처럼 살지 않고 자식들하고 주권이 국민들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 자유공화국의 헌법이념에 충실하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이 책을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제가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지필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